변호사님 오늘 두 분 정말 보기 좋았어요 진짜 모자지감 같았어요 시간이 좀 더 지나면 어머니라고 불러봐요 이게 진짜야? 그럼 이제 두 분 진짜 엄마 아빠가 되는 거예요? 어떡해 너무 축하드려요 어떡해 난 눈물 날려고 그렇게 그렇게 그냥 안 갖는다고 우악을 떨더니 요즘 제가 자랑스러운 아버지로서 자신감도 생기고 그래가지고 사는 게 힘들어도 잘 키워보려고요 잘 기르면 잘 크겠죠 그럼요 우리 조카네 진짜 건강하겠다 두 분 다 힘이 세가지고 이렇게 좋은 날 우리 축하자라도 한잔해야죠 아름으로 다 모이세요 내가 그냥 확실하게 한번 쏠래니까 무슨 좋은 일 있으세요? 전남파 사장님들 이제 엄마 아빠 되신대요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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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사실 또 또 사장님이서 오늘 파티할 거예요 오세요 그럼요 이런 경산날에는 무조건 가야죠 변호사님도 오실 거죠? 변호사님은 안 오실지도 예 저도 함께 하겠습니다 오우 귀여워 오우 아악 어휴 여기에 앉아요 이위 cera 이위 FIn Am 형사님께 배운 게 있는데 한국 술자리에선 대신 해 주는 흑기사 흑기사 석도현 FIn Am 감사합니다.